남둘이 떠나는 여전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잘 지났어? 안녕하세요 수연아 예니 잘 살지 않네 어? 뭐야? 응? 그 언니 그 어디 갔어?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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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? 여기를 이 시간에 그 여자 목소리 토론도 1위 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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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출연자는 한 분 더 추가되는 게 아니네 아 그러네? 그럼 어떻게 돼? 짝이 안 맞지 않나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와 저를 아 제가 그 그 뭐지? 이거 주셨어요 이게 하트패스? 이게 하트패스? 뭐야? 어떻게?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므나 이게 오니까 저 이제 기회를 다시 한 번 받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아봐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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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베큐 현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가장 눈이 갔던 사람은 동현 오빠 말 제대로 못하고 무대 위에서 막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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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귀여웠어요 저 이태원 진짜 자주 가는데 진짜요? 네 엄청 자주 가요 저 이태원 살아요 저 이태원 진짜 좋아해요 드릴까요? 아니요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파스타 꼭 먹어봐야겠다 나 오늘 되게 억울해 못 먹어봐야겠다 나도 파스타 못 먹어봤어 나 너 진짜? 왜? 나처럼 느끼한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아까 먹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나 안 먹었어?